이슈 파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시장의 이슈, 전문가님의 견해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광수 기자가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 5월 FOMC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미국 FOMC 결과가 들려올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50BP 인상, 빅스텝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는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기자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시각 3일과 4일이죠. 미국 FOMC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결과가 발표되는 날, 어린이날로 좀 쉽니다, 저희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한 상황이잖아요. 빅스텝을 선택할까요? 어떡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시장 지수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빅스텝, 사실 연초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이 우세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 이유로 여러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서 빅스텝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21일에 IMF 회의의 패널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또 파월 의장이 입을 다 주목을 했었죠. 그 이유가 이제 5월 FOMC,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있었던 대회 행사였기 때문에 이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주 궁금해 했었는데 이때 파월 의장이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실 연준의 스탠스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더 우선순위가 있고 사실 어느 정도 경기 침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0.5%포인트의 금융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연진 의장이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드문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빅스텝을 결정을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1%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최근 또 이제 5월 되니까 셀임메이다 이런 시장 격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4월까지는 좋았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 또 이제 자문사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4월에 약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손실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격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워낙 또 요즘에는 정말 이때까지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표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1월도 저희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안 좋았는데 4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님 말씀처럼 좀 5월에는 좀 흥풍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는 뭐 빅스텝에 대해서도 많이들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까도 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사실 여론에 또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에 사실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커니까 이런 것도 사실 연준이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인플레의 그런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연준이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쫓아짜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빅스텝 올릴 건데 연말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이사로 이렇게 예측해보는 물론 예측한다고 맞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일단 패드워치의 전망에 따르면 12월 FOMC가 마친 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에서 3%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에서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5번의 FOMC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산술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0.4%포인트씩 올린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빅스텝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고 이제 시장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한 번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사실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사실 뵌 적도 없는데 너무 이제 치숙해요. 너무 이제 대표적인 매파적인 이런 인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5%포인트까지 올라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확률은 낮다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FOMC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고 하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대신에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올리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많아서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하고 다음 달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 지표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님의 다음 달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지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난해부터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전에는 0.25%만 올려도 25%포인트만 올려도 좀 시장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0.5%포인트 정도 올려야지 좀 시장의 충격을 받고 이거에 또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네요. 시장은 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사실 너무 엇갈리는 지금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이 뭐 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한 번 쫙 봤는데 엇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번 가져와 봤는데 한투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되게 공격적이에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지금 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위험 자산에 대한 소모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채권은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주식은 좋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낮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낙폭의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대돌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투증권은 보고 있고 미국이랑 한국 주식이 좋고 중국 같은 신흥국 주식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바이사이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라는 쪽으로 비중이 실 수밖에 없는데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요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긴 한데 이에 따라서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 좀 잡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실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수치가 정말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DB금투 보면 4월에 CPI가 확인을 해야 된다. 3월 CPI가 6.6%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게 1982년 이후로 최대 상승포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4월에 꺾여야 된다. 그래서 꺾여서 시장 여론이 거봐 3월이 고점이었고 이제 잡히는 수순이야.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그때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4월에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